음... 남편이 죽었어요. 어? 나는 애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치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상률 작가님의 단편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상률 작가님은 1990년 한길문학의 시를 동양문학의 희곡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은 사춘기 소년의 순수했던 사랑과 그로 인한 아픔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청소년기의 상처를 글쓰기로 치유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봄바람, 나는 아름답다, 밥이 끓는 시간, 산문집으로는 동화는 문학이다, 청소년 문학의 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박상률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조금은 긴장한 채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떼버려 두기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뜬금없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스무 해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스무 해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하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세우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가?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밖엔 눈이 퍼붓고 있었다.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다선 까닭에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일러준 찻집에 도착했다.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직 아침 청소 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다. 현아였다. 옷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 모습은 거의 스무 예전 여고생 때 청순하던 모습 그대로인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현아?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때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 잡았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대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빨갛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건 말곤 예전 그대로였다.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뱀 걸 느낄 수 있었다.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에 뚜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낸 뒤 다짜고짜 내 앞으로 때밀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든 뒤 겉포지를 펼쳤다. 속 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 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라고 씌어 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내 이름이 희갈겨져 있었다. 아, 나는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의 겨울에 찬 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모든 수업 시간 내내 대학, 대학 하는 학교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으로 여겨졌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나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대학이나 가기 위해 구는 학생들 모두 촘스럽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함래하며 이 책 저 책을 난독하다가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탈속한 듯한 추절거림과 선승들의 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져들었다.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로까지 보냈음께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돼야 알았지?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뭘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인데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들을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자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스기에 몰두했다.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재의 몇 줌으로 남은 너의 복숨,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 갈겼다.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말씀을 들어주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에 탁한 삶의 눈머니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줘야 하는 걸로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현아를 알았다.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검정 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뚝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아, 그리고 무엇보다 봉굳이 솟아오른 가슴.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오빠, 씻은다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치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발뒤고 서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뒤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에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아 내 집에 들렀다. 스스럼 없고 싹싹한 소녀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눈앞에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엔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다.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현아 내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다왔다.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실을 써 갈겼다.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일련 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그득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이 명시였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보아도 그럴싸했다.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다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의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두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런 뒤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나섰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의 축이라도 하듯이 소담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겉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현안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뺨에 와 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 현안의 집 골목 어기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넷이 찍혀 있었다.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다.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둘이서 눈 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친구랑 현안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지를 해댔다.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안의 집 앞까지 이어졌다. 나는 두 눈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어? 저맘이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아,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의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다. 친구가 아주머니를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시느라.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갑네. 인사성 밝은 것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는 대학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서였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훑어보았다.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나는 내 마음을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든 저러든 일단은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에 내밀자 친구가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다 왔다.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다 왔다.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발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구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 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어? 현아 어디 갔다 와?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지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응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에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 읽어보라는 말도 하면 될 텐데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나는 마구 눈속을 띄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 내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 내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 내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방학 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갈 대학을 청하고 입학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시를 쓰는 동안 대학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았는데 시고 뭐고 쓸 일이 없어져 버리자 우습게도 다시 대학을 생각했다. 그때부터 난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끝난 겨운에 찬 바람을 가슴에 안은 채 거리를 쏘다니며 막 입에 대기 시작한 술을 마구 마시고 홀로 찻집방에 돌아와 울며 지냈다. 그러면서도 현아를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내 딴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시를 써서 주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아에 대한 원망이 치솟을 대로 치솟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잠원시고 연애시고 내 안에서는 시 비슷한 것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걸 잊기로 했다. 시 다불행이 같은 건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시도 밉고 여자도 밉고 나아가 세상이 다 비웠다. 나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내 청춘을 저주했다. 사랑을 하고 있을 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사람들도 모두 내 편인 것만 같고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막상 사랑을 잃고 나니 세상을 얻기는커녕 나는 이 세상에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놈으로 여겨졌고 사람들도 죄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았다. 그렇게 끝이 났다. 내 청춘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나는 앞으로 패배자로 살릴만 남은 것 같았다. 그래서 시인이 문학인이 하는 것하고는 멀어도 한참 먼 사돈 내 팔촌에 팔 뒤꿈치 정도의 인연도 없을 것 같은 학과를 택해 입학원서를 썼다. 내가 지금 문학 같은 것 해서 못하겠냐. 밥벌이 잘 되는 학과나 가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누가 봐도 문학과는 전혀 인연이 닿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학과를 택해 대학에 진학한 나는 싸움터에서 부상당하고 돌아온 군인처럼 아무 활기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현아를 찾지 않았다. 친구도 일부러 찾지 않았다. 서로 다른 대학으로 가기도 했지만 현아에게 전해달라는 내 시집을 들고서 한참을 내려볼 때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새삼 쑥스러운 느낌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물론 시도 다시는 쓰지 않았다. 대학 4년을 보내고 군대까지 다녀온 뒤 들어간 직장에서 내가 받게 된 일은 돈을 다루는 일이었다. 날마다 돈을 반지작거리는 일이 내 업무였다. 그런 어느 날 무심코 돈 따발을 정리하다 보니 만 원짜리를 한 손에 집을 때마다 정확하게 백만 원씩 손에 잡히는 걸 알았다. 돈 따발을 손에 쥐고 새 기위에 펼치면 금세 백만 원이 헤아려지긴 했지만 무심코 돈을 집었는데도 백만 원씩 손에 잡히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내가 돈 세는 기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몸이 떨리고 어지럼증이 났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서도 어지럼증은 사라지지 않고 몸에 열까지 나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만 원짜리 돈을 손에 집는 대로 뭉켜지면 그대로 백만 원짜리 다발이 되는 꿈에 밤새 시달렸다.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몸이 마구 가라앉는 바람에 영거프 사흘이나 결근하고 말았다. 직장에 들어간 뒤 그때까지 결근은커녕 지각조차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는데 말이다. 집에서 쉬면서 가까스로 다시 몸을 추스르고 직장에 나갔지만 예전처럼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돈 따발이 무슨 쓰레기 뭉치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돈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내 증세는 더 심해져 돈 바구니를 보기만 해도 욕지기가 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돈 바구니조차 보기가 싫으니 나는 내 스스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내가 돈 세는 기계가 되고 말았다니 말도 안 돼. 나는 기계가 아니야. 기계가 아니라고. 나는 직장에 휴가를 낸 뒤 곧바로 여행을 떠났다. 어디론가 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야 할 것만 같아서였다. 직장에 들어간 뒤 정기 휴가조차 한 번도 가지 않은 나였다. 오로지 일만 미친 듯이 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일을 하지 않고 쉬면 불안해서 그랬다. 그러다 보니 내 별명이 일 중독자니 일 벌레니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몰아쳤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만 같아 하루 한시도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간 곳은 고향이었다. 명절 때나 겨우 찾던 고향이었다. 여우만 죽을 때 제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아니었다. 사람인 나도 죽을 맛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고향이었다. 고향집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내 발길이 가 닿은 곳은 어려서 놀던 뒷동산이었다. 뒷동산에 오르면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저녁 때 바다 멀리 집을 지으며 들어가는 석양의 노을빛이 여전히 볼만했다. 어렸을 때는 노을빛이 하도 장엄하여 해가 질 때까지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산 위에 그대로 앉아 어둠을 맞을 때가 많았다. 지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까닥 모를 슬픔이 하염없이 빌려왔다. 그 슬픔은 자꾸만 나를 어디론가 멀리 떠나도록 부추겼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그래서 읍내에 있는 초중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도예로 나간 것이다. 뒷동산에 오른 나는 어렸을 때 늘 앉던 자리에 다시 앉아 바다의 붉은 원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하기도 하고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던 노을과 바다가 거기 있었다. 그동안 잊고 살던 것들이었다. 오로지 밥벌이만 최고로 알고 자신을 밥벌이 기계로만 쓰느라 애써 있던 것들이었다. 바다가 해를 다 삼키고 어둠이 사위를 둘러쌀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었다. 고향집을 떠나고 싶어 하던 때로부터 도예에서의 학창생활에 이어 직장생활 하던 일이 떠올랐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지나가자 가슴 속에 쌓은 아픔이 밀려 들어왔다. 떠나자. 떠나자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날 저녁 나는 내 어릴 때 뒹굴던 안방에서 어머니랑 밤늦도록 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순간 어머니가 가는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자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방끼온 차다.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말거라잉. 인기척에 잠을 깬 어머니가 걱정스레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하고 마당을 나와 마을 고사길을 한 바퀴 돌았다. 마침 음력 열 살 밤이라 달빛이 알맞게 때리 비추고 있었다. 내 딴엔 조용히 지나간다고 조심스레 걸었는데도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용쾌도 알아차린 개들이 지저댔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내다보지는 않았다. 젊은이들은 다 도예로 떠나고 집집마다 노인들만 살고 있을 터라. 귀 얻은 노인들은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쩌다 들었다 하더라도 개가 달보고 괜히 짖느라 저러나 보다 하는지도 몰랐다. 고향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레 공책에다 뭔가를 끼저기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우연히 되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닿았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쓰자며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자며 호기를 부리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이어 현아로부터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혀줄 수 있는 시를 쓰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도 떠올랐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위해 글을 끼저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비록 시는 아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 나는 더욱 글에 매달렸다.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 글이란 게 묘해서 화자가 누가 되었든 결국 쓰는 사람 얘기였다. 나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엔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에만 매달렸다. 처음에는 넋두리도 있고 푸념도 있었지만 차츰 내 글의 방향과 형식이 잡혀갔다. 인생이니 우주니 하는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뜻도 모를 추상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이 살아온 얘기자 내 이웃들의 얘기였다. 결국 글을 쓰다 보니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어롭게 하느라 하는 것보다는 뭐니뭐니 해도 내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도 끝내 그 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는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렇게 달마다 썼다. 한때는 시에 목숨을 건 적도 있지만 새로 쓰는 글은 시가 아니었다. 소설 쪽에 더 가까운 글이었다. 예전과 달리 내 글은 빳빳하지도 않고 젊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풋풋하고 끈적끈적한 감정이 묻어나지도 않았다. 이미 젊음의 감정이 다 물러가 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러한 감정은 고등학교 이후 애써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는 현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친구 녀석과의 끈을 굳이 잊지 않은 데다 내가 애써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들어가서도 찾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찾지 않았다. 어쩌면 묘한 배신감이 무의식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몰랐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현아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난 모든 잘못을 현아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기에 내 의식 속의 현아는 여고생의 소녀적 모습에서 성장이 멈춰진 것이다. 소설 쓰는 걸 어부로 삼은 뒤에도 옛날 생각은 더욱 하지 않았다. 다시 글을 쓰게 되면서 나는 지난 세월 속의 나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저 새로 태어나야 하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한 때 뜬금없이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들고서 기억의 저편을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앉아서 차 한잔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있었다. 눈앞에 현아가 40줄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쓱스러울 정도로 나의 감정이 날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있었다. 젖은 채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나 미워했죠?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 탓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많이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 내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어른거렸다. 현아가 더듬거렸다. 음... 남편이 죽었어요? 어? 어? 나는 에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뭐라고? 남편이 죽고다 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아,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시집 속의 말들이 스무 해 동안이나 갇혀 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레 두 번씩이나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아,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엔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쓰인 것이거든.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되돌려 주지도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시를 쓴다도 주인이 아니야. 그럼 이만.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떼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는 것만 같았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박상률 작가님의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봄바람, 나는 아름답다, 밥이 끓는 시간을요. 소설인데도 문장과 문체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현아가 뮤즈였었군요.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청소년 시절 시를 쓰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뮤즈 현아 문득 그녀가 궁금합니다. 이런 문장에 시선이 머뭅니다. 들려드릴게요. 그저 나 자신이 살아온 얘기자 내 이웃들의 얘기였다. 결국 글을 쓰다 보니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느니 하는 것보다는 뭐니뭐니 해도 내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데도 끝내 그 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는 나 자신이었으니까 소설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내 이야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독자님들도 그러시죠?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